안녕 안녕하세요 썸타는 남자 얼굴을 보여줄게 이 사람이야, 보여? 잘생겼어요 수아가 보기에는? 못생겼어? 누나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? 외면으로 봤을 때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진짜로는 모르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을까? 근데 서로의 특징이라면 알 수 있겠죠 뭐라고 처음 인사를 해볼까? 헬로 헬로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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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어떤 스타일링을 제일 좋아하나요? 그렇게 막 해? 아 그럴까? 1 3 2 1 좋아 나요 이렇게 가보자 아이고 이 소리가 뭐예요? 어 갑자기? 갑자기? 갑자기요? 뭐라고 보니까 저는 당신에게 썸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? 네 뭐 하시나요?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티켓을 예매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떤 거? 터미네이터 다크페이스 나 그럼 누구랑 봐? 어차피 제 친구와 보려고 했는데 제 친구 동생이 감기에 걸려서 당신 가프죠 뭐 아 그렇게 해볼까? 영화 티켓을 응 친구랑 보려고 친구랑 보려고 했는데 친구의 동생이 감기에 걸려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조용히 하세요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당신 가프죠 뭐 당신이라고 해야 돼? 당신이라고 하죠 알겠어 당신과 오늘 데이트를 대.. 대놓고?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그다음 응 응 이거 느낌표? 응 느낌표 보내요 보냈어 거침없이 해야죠 뭐라고 보냈어요? 무슨 써신 줄 알아? 번역기 돌리셨어요? 번역기가 뭔 줄 알아? 번역기요? 외국말로 녹음을 하면 그게 한국말로 오 맞아 그만큼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보냈나 봐 아니요 아니요 뭐 보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겨울왕국 2 1을 안 봤대 아니면 겨울왕국 1을 먼저 보자요 어디서? 1은 그 영화관에서 끝났는데? 그냥 1을 넘어가자요 아 그냥 보지 말자고? 네 패스 하자요 아담스 패밀리? 왜 너네 보고 싶은 걸 봐? 일단 남자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뭐 이거 좋아해? 네 그치 아니면 당신이 뭘 좋아하나요? 헉?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? 당신 뭘 봤나요? 응? 근데 계속 내 누나만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야? 연애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가 주고받고 근데 나만 물어보는데 응? 저도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남자는 못 만난다 싶은 거 있나요? 어떤 남자를 만나면 안 될 거 같아?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다 그냥 술도 안 마시고 술 여자의 기분을 잘 알아주고 술 자기와 잘 맞춰주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? 그냥 근데 누나 술 좋아하는데 술? 아니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술은 둘이 같이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여자한테 잘 대해주고 여자한테 어떻게 잘 대해줘? 친절하게 친절하게 얼굴이 마음이 딱딱 맞는 그런 친절하게 안 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못 만나요 물어봤어? 다행히 저는 안 해요 미인이라는데? 누나 미인인 거 같아? 우리 그렇게 어? 네 눈을 안 본다 너 네 눈을 피한다 안 웃는데 아이 잠깐만요 여기에서 좀 멈춰 있다가 이 분도 고민할 시간을 취재해 주세요 알겠어 네 혹시 궁금하신 거 또 없어요? 잠시만 뭐 뭐 뭐 뭐 우리 상의하고 보내볼까? 같이 셋이? 키랑 키랑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 근데 여기에 있어 키가 176이고 나이가 25살 이래 그러면 누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 오 그러면 그러면 일단 결제했어 어 오빠예요 무슨 직업이신가요? 무슨 직업이신가요? 보냈어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뭐예요? 여기에서 아는 사람 프리랜서가 뭐냐면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프리랜서 맨날 맨날 출근 안 해도 돼 프리랜서 맞죠?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? 물어볼까? 뭐 하고 계시나요? 저녁을 혼자 먹기 싫어서 같이 먹을 사람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찾고 있었어요 알겠다 왜? 잘 됐네 뭐가 잘겠어? 잘 됐네 잘 됐네 잘 됐네 밥 먹으면서 데이트를 나누자요 하면 네 알겠어요 하면 어 만나는 거야? 네 헉 우리 8시에 만나서 8시에 만나나? 수아야 오빠 좀 말려봐 오빠 정신차져 오빠 정신차져 어때? 수아 보기엔? 그럼 잘 됐네요 저도 영화 볼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었는데 그거? 그거? 데이트 신청이네 네 왔습니다 아직 너무 모르는 게 어 서로 많은데 응 만나자 얘기할까요? 커피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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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있어요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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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였구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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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이건 아직 아직 만나지도 않는데 저는 봐봐 하트 뭔 일잖아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트 너도 또 보내 하트를? 아이고 야 잠깐만 하트 깨진 건 보내지 마 나는 이렇게 마음이 크지 않은데 수아야 아니요 여기 있는 것도 다 보내 여기 있는 것도 사랑이 넘치네 내 곧 뵐게요 아싸 오케이 이제 그만 카톡하자 그만하자 그래 내가 용기를 내서 보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만나게 된 거 같아 8시 언제 되지? 8시? 8시 8시 금방 될 거야 어떡해 넌 잘할 수 있을까? 네 파이팅 이따 8시에 다녀오세요 하이파이브 응 예